안녕하세요. 썩소입니다. 킬넨 마스터가 버전업됨으로써 자막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이 자막 설정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가 현재 이런 자막을 만들었는데 자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단색 배경에서 검은색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검은색을 가져왔어요. 지금 자 여기서 먼저 자막은 레이어를 터치하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엔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텍스트로 T자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킬넨 마스터 이렇게 넣고 엔터 치고 한글로 바꿔서 자막 자막 엔터 치고 세부 설정 세부 설정 세부 설정 이렇게 결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크게 하겠어요. 이렇게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서체는 아시다시피 AA 이걸 터치하죠. AA를 터치해서 한글로 들어가서 한글로 터치해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빙그레트 볼드를 터치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빙그레트 볼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좀 커졌죠.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많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새로 지금 현재 킬넨 마스터에서 새로 옵션이 나온 것이 메뉴가 나온 것이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옵션이란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텍스트 옵션 특제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자막과 행간 그리고 언더라인 밑줄 치는 그런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렬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정렬입니다. 여기 세 개가 정렬인데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이런 메뉴는 있었죠. 여기 보세요. 왼쪽 정렬을 탔지하면 화면에 보세요. 왼쪽으로 탔죠. 다음에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다음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정렬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저도 이게 처음에 뭔지 좀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위에 지금 현재 화면에 줄이 글자가 세 줄이잖아요. 세 줄인데 제일 위에 키네마스트 그것을 기준으로 이 행간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행간이 아래 이 행간을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키네마스트란 글자 제일 위에 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래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 올라가죠.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키네마스트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힘을 들였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상하에 있는 행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화면에 보세요. 자막이란 글자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막이란 글자는 가만히 있고 키네마스트와 세부설정 이란 두 행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하겠어요. 제가 현재 자막이 중심이 되고 상하 거리 움직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을 해 보겠어요. 자 보세요. 자막은 가만히 있죠. 그리고 키네마스트와 세부설정 자막의 윗줄과 아랫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뭔가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아래쪽 화살표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이미 짐작을 했다시피 여기에서는 화면에 보시면 세부설정이라는 글자 있죠. 세부설정이라는 글자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세부설정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키네마스트와 자막이라는 글자가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해 보겠어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행간에 아래쪽에 행간이 있죠. 행간에 가서 이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해 보겠어요. 지금 보세요. 세부설정은 가만히 있죠. 움직이지 않고 위에 자막과 키네마스트가 움직입니다. 행간 이번 키네마스트 프로그램 개발에서 이 부분이 가장 뛰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관도 새로 설정된 겁니다. 자관 자관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죠. 여기 지금 현지형인데 자 보세요. 왼쪽으로 가니까 글자기를 붙죠. 서로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글자가 점점 글자와 글자 사이가 늘어나죠. 이게 자관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기준 0에 간단하면 여기 표준이겠죠. 왼쪽으로 가면 글자가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간격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자관입니다. 이 자관도 아주 이번에 설정을 자기가 원한대로 설정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조금 이렇게 좀 널리게 현관을 조금 요정도로 하겠어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것은 밑줄 치는 겁니다. 글자에 언더라인의 약자 겠죠. 영어에 요 요 를 터치하면 화면에서 밑줄을 치게 됩니다. 밑줄 한번 치 볼게요. 툭 치니까 보세요. 밑줄 쳐졌죠. 한번 더 터치하면 밑줄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을 토글 이렇게 합니다. 텍스트 옵션은 새로 생긴 것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텍스트 옵션에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윤곽선 윤곽선 하기 전에 요 위에 이 색깔 있죠. 글자색 레르 칼러입니다. 글자색을 제가 변경을 시켜 보겠어요. 글자색을 요색으로 해 보겠어요. 하고 아주 진하게 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노란색을 바꿨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아까 텍스트 옵션 했으니 그 다음에 윤곽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곽선 윤곽선은 글자의 가장자리죠. 화살표를 윤곽선에서 이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enable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윤곽선을 한다 이런 뜻이죠. able enable 한다 이런 뜻이죠. 이걸 터치하면 하는 거죠. 동그라미 윤곽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죠. 툭 터치해서 제가 블루 블루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청색으로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노란 글자색의 가장자리가 블루 푸른색이죠. 이것도 두께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전에는 없던 내용이죠. 두께를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두께가 굵어졌죠. 화면에 보세요. 왼쪽으로 가면 두께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두께를 갖다 놓습니다. 두께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께를 이 정도로 하고 좀 과하다 싶지만 강의 자체를 확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다음에 다시 윤곽선 창단에 있는 윤곽선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이 다음에는 이 그림자 있죠. 그림자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그림자도 옛날에는 있었죠. 자 이걸 그림자를 한다고 할 때는 이 동그란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림자의 색깔은 이것으로 정합니다. 자 여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지금 바탕 화면이 검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하면 표시가 안되니까 제가 붉은색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주 진하게 해서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리를 할 수 있죠. 화면에 보세요. 그림자가 붉은색으로 나타나죠. 오른쪽 화면에는 그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보이고 왼쪽으로 할수록 안보이죠. 이 정도 이 정도 강의를 위해서 이 정도 그림자를 정했습니다. 위에 상단이 그림자를 선택해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우 있죠. 글로우는 빛난다. glow 영어의 그 약자입니다. 그의 약자가 아니고 glow 영어로 하면 glow 글로우 빛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네이블을 터치합니다. 이네이블 여기 있죠. 여기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로 터치해서 자 여기 글로우는 빛나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노란색이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가 노란색이니까 더 빛나게 하려면 같은 노란색을 하는게 좋겠죠. 여기서 터치해서 이것도 빛나는 정도를 이렇게 강하게 하면 여기 보세요. 강하게 하면 굉장히 뚜렷하게 되죠. 여기 퍼짐이 보세요. 밑에 퍼짐을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빛나는 정도가 아주 보세요. 가장자리에 노란색이 생겼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글로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를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은 옛날에 버전에서도 있었죠. 이 배경색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 또 아까 마찬가지로 이네이블이 여기 있죠. 이네이블에서 원을 터치해서 한다. 이렇게 터치하고 배경색을 색깔을 여기 선택은 이거로 하죠.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니까 배경색을 뭐로 하겠구요. 화면이 검으니까 흰색을 한번 해 볼게요. 흰색을 터치해서 적당히 이렇게 갖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경색이 흰색인데 불투명도를 낮추니까 이런 색이 되었네요. 여색을 여색을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폭의 맞추기 있죠. 이걸 터치하면 화면에 잘 보세요.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양쪽 끝까지 갑니다. 양쪽 끝까지 색깔이 됐죠. 화면표에 맞추기를 해제하면 이와 같이 글자 있는 꽃의 사각형만 배경에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경색은 없애버리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렇게 하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보 있죠. 정보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하단에 지금 보시면 글자 입력한 대로 떠 있습니다. 글자를 자세히 보면 T 키네마스터 세부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화면에서의 글자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있는 글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정보 터치합니다. 저는 여기에다 글 글자를 입력해서 자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막 레이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막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그리고 다시 또 확인을 누르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아까 이 부분이 키네마스터 세부 설정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자막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죠. 이렇게 자막의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이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태에게 필요할까 시간을 들려서 이렇게 정보를 해가지고 자막이라는 글자로 바꿔도 뭐 처음부터 키네마스터 자막 세부 설정에는 글자가 있는 것보다는 인식하기에 특별히 나은 것은 없죠. 이런 메뉴는 특별히 뭐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전에 인애니메이션은 같습니다. 인애니메이션 인애니메이션 제가 터치해 볼게요. 인애니메이션 가장 많이 쓰는게 페이드죠. 페이드 터치하면 이렇게 시간도 설정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건 옛날하고 같죠. 다시요. 페이드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설명하면 드롭 툭 떨어지는 확대 여기 확대되는 거라 축소 그 다음에 타이핑을 많이 쓰죠. 타이핑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타이핑 쓰는 거 보세요. 그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키네마스터라는 글자가 아래쪽에서 쳐져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전에는 키네마스터라는 그 위치에서 타이핑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래쪽에서 타자를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이 타이핑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인 애니메이션은 다시 없음으로 설정 한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글자 중간에서 어떻게 되느냐죠. 이것은 뭐 간혹 회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플로팅이나 드리프팅 혹은 댄싱 이렇게 하는데 가장 가능성 가독성을 위해서는 없음입니다. 없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죠. 그 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은 글자 끝날 때죠. 자 아웃 애니메이션이 글자 끝날 때죠. 아웃 애니메이션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당연히 페이드죠. 페이드 터치 마지막에 이렇게 스묻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시간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2.5초 이렇게 정한다던가 빨리 페이드 되게 한다던가 이렇게 그 외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했습니다. 글자가 지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다면은 예 제 의원은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이 사선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한 사람도 많이 있죠. 이렇게 정해가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PIP 설명 드리겠습니다. PIP는 picture in picture죠. 그래서 이것은 화면 위에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즐겨찾기로 가서 제 사진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습니다. 자 이게 현재 크잖아요. 이런것은 크롭으로 자릅니다. 크롭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잘라 버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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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이게 적당히 잘라 버려요. 그리고 다시 크롭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크롭에서 크롭을 한다고 모양을 원으로 하겠습니다. 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딱 없으면 가운데 사진이 있죠. 가운데 사진이 있죠. 그걸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크기를 줄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불꽃처럼 그 하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레이에서 이 오브레이로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이게 가져올 때마다 찾기가 오브레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다운받으면 그래서 제가 미리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크로마키 비디오에서 여기가 아니고 크로마키 스티커에서 이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거 저 오브레이에 파이어리 쉐이프 쉐이프라는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가 여기 끌어다 놨습니다. 이렇게 크로마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브러스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트만 가져오겠습니다. 하트만 가져오려면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주고 하트만 가져올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터치하고 크로마키를 가서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50정도 갖다하면 뚜렷하게 하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가져오면 위치를 그러면 오브레이에 있는 여러가지를 크로마키를 이렇게 설치해서 하면 찾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찾는 것이 번거로워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프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트 속에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어 텍스트 빠른 속도로 하겠어요. 여기서 석송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석송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왔죠. 이 속에 제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글자가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옵션에 가서 자간을 조금 줄이겠어요. 자간을 줄이고 행간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막에 대해서 글을 설정하고 이런 것을 인트로로 뭐 강좌라든가 어떤 자기가 필요한 글에 인트로로 도입부로 쓸 수 있겠죠.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만약에 이 검은색 바탕 했잖아요. 검은 바탕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확장을 눌러서 검은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의 검은 이 이 바탕색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누릅니다. 자 여기 색깔 있죠. 색상 색상 이걸 눌러서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아주 붉은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제가 붉은색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플레이하면 이것도 새로운 맛이죠. 그래서 아주 화면을 배경을 검은색으로 하든지 혹은 붉은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색깔을 여기에서 바꾸면 되겠죠. 자 이상 키네마스터의 최신판에서 자막 입력하는 방법 여러가지 많이 개선된 자막의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associations 에어 컨소서 가스 한글자막 by 한효정